함께 꿈을 꾸면 꿈이 현실이란 거 맞죠? 우리 대한민국을 검찰과 함께 막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이 군성열 정부의 브레이크를 만들고 서울을 지키기 위해 송정길 열심히 뛰겠습니다. 국회 하면 국회 하면 국회 하면 국회 하면 이재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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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을 이stro가.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. 제가 내년이면 환갑입니다. 말꾼이 아니라 일꾼! 연길이 보이 일 잘하죠? 저는 어새원 시장 생각하면 세금 둥둥선밖에 생각 안 나요. 오늘 우리 어새원 존경하는 후보께서 저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좀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다. 공직자는 일을 전해야 한다. 맞습니까? 말 잘하면 뭐하냐? 남의 발목 잘 잡으면 뭐하냐? 혼내는 거 잘하면 뭐하냐?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받고는 연응은 일꾼이어야 한다. 국민에게 충직해야 한다. 다른 말씀들 의미하지 말아야 한다. 도둑 열심히 지키는 모습한테 도둑놈들하고 한편 먹으면서 덮어 씌우지 말아야 한다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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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요명한 일꾼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갖고 나가야 한다. 말씀입니다.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선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. 말 뿐이 아니라 이재명! 교표하면 이재명! 폐기하면 안 된다! 이재명! 저는 곽상곽동수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3 1 2 3